코인잠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탈을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잉크님.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엔 코코샤인,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코인 시장에 시세가 주춤하고 있어서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시간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코코샤인님과 일주일 동안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코인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카와 아발란체였는데요. 이 두 코인 모두 이더리움에 도전장을 내민 코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가격이 50원에서 280원 넘는 가격까지 한 5배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리카의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샤딩 기술을 알아두셔야겠는데요. 샤딩이라는 건 확장성을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노드를 분산시켜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샤딩 기술을 통해서 노드가 많아질수록 처리 가능한 데이터가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검증자 노드 수가 증가를 하면 속도가 느려졌었는데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면서 속도 문제와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이더리움의 문제점이다라고 여겨졌던 속도 부분 그리고 거래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리카가 해결을 하면서 대항마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로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여가고 노드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 분야들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나 NFT 또 디앱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의 활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더리움을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가격적인 상승이 크게 나온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살펴볼 코인은 아발란체였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앱이나 디파이 또 이제 웹 3.0에서 주목받는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또 큰 손이 이번에 1억 원 달러워치의 아발란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테라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큰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테라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다, 저점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적인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테라 측에서 아발란체를 1억 원 달러워치를 샀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대량 매입을 공식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테라가 안정적인 디파이, 탈중화화 금융 서비스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아발란체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코인, 진리카와 아발란체 모두 지난주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코코샤이님의 의견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두 코인?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진리카나 아발란체의 시세를 잘 지켜봤었고요. 일단은 진리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 부가적인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셨던 샤딩 기술을 활용을 해서 거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죠.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처리 속도라든지 수수료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해서 그게 단점으로 좀 꼽혔었는데 이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샤딩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좀 기술력을 최대한 많이 가진 그러한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진리카 코인이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코인이긴 하지만 시세가 분출됐던 이유는 사실상 그 메타폴리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이슈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진리카 코인 자체의 기술력을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이 가격이 상승폭을 이끌었었던 이 메타버스라는 그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지에 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좀 서치를 해봤는데 사실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거나 좀 뚜렷하게 뭔가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카 코인 자체가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해줬던 만큼 지금은 또 하락세를 겪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저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자로서 본다면 진리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진리카 코인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할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구간까지 올 수 있을 만큼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정말 단기적인 이슈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발란체에 관해서는 정말 이제 앵커님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앵커님도 아발란체라는 코인을 잘 아시잖아요. 브리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시지 않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아발란체가 이더리움 2.0에 대항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이 7월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아발란체가 그런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수수료나 거래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결이 돼서 이더리움의 단점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발란체가 사실 이더리움에 비교해서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거래 비용, 처리 속도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때 7월 이후로의 아발란체의 모습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더리움 편도 우리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다뤘었던 만큼 이제 이더리움 2.0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무래도 원조 코인이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단점들을 정말 잘 보완을 해간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킬러 코인으로 나왔던 코인들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려를 가지시는 그런 앵커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 사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고래 투자자분들, 기간 투자자분들은 이 아발란체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온체인적으로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아발란체가 꽤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의 비트와 이더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에이다와 솔라나 코인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비중 17%의 펀드 비중이 바로 아발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의 그런 물량들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의미를 할까 단순히 이더리움의 킬러코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발란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발란체 자체로서의 어떤 전망도 아마 좀 좋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7월 달에 이더리움 2.0이 출시됨으로써 좀 빛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아발란체 코인 자체의 전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속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의 기술력적인 부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토큰 비중이 50%가 돌파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전에도 스테이킹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테이킹 토큰이 50%가 돌파가 됐다라는 거는 그 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리카 코인에 비해서는 이 아발란체 코인이 훨씬 더 장기적인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2.0이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의 어떤 우려감들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아발란체 코인을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은 한번 의견을 한번 내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두 코인 모두 이더리움 킬러 코인이다 라고 등장을 한 코인인데요. 아발란체 좀 더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상황도 이제 다시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일단락 됐던 이 상승장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시황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평을 내려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가 넷포지션 지표인데요. 넷포지션 지표가 사실 우리가 그간 이 비트코인의 좋은 시세들을 겪다가 이제 주춤하고 다시 하락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넷포지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넷포지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내에서 이제 입금량 빼기 출금량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많이 될수록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렸었던 좀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점에서도 이 넷포지션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최저점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넷포지션이 최저점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 역시나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넷포지션 지표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온체인 지표가.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가격 하락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는 앞으로 정말 좀 긴밀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또 반감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소 물량이 좀 줄어들거나 생산량들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격적으로 좋겠죠.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넷포지션 지표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우리가 힘들었었던 올 초와 작년 말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이때는 사실 넷포지션 지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입금량이 더 거래소 내에 많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도 좀 기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넷포지션 지표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로 좀 나와 있는 게 아이러니 하긴 한데 앞으로의 가격 시세를 이 넷포지션 지표가 먼저 선두를 해서 따라가 줄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전체 거래소의 보유 잔고 역시도요. 상당한 폭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동그라미 시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인데요. 당연히 넷포지션 지표가 이렇게 이제 출금량이 훨씬 많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보유 잔고도 줄어들겠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두 번의 불장을 겪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 거래소 보유 잔고가 사실 이렇게 횡보의 기간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작년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거래소 보유 잔고가 좀 횡보의 기간을 겪다가 최근에 꺾였습니다. 꺾여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 시세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넷포지션 지표만 놓고 봤을 때도 좋지만은 거래소 전체의 보유 잔고를 놓고 봤을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비트코인의 주춤한 기간들을 좀 견디게 된다면은 조금 더 큰 상승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거래소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아웃플로우가 됐느냐 어떤 거래소에서 그렇게 많이 물량들이 빠져나갔느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서 조금 상세하게 계속해서 추적을 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의 투명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이 빠져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도 최근에 비트코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2021년도 4월달 이후로는 바이낸스건, 코인베이스건 이제 물량이 이 거래소 내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그러한 지표들은 큰 고래와 또 작은 고래, 그렇게 큰 고래와 작은 고래들의 어떤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00개에서 1만 개의 고래입니다. 굉장히 큰 고래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비트코인의 물량을 하나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1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큰 건데 1,000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래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고래 측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물량 자체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고래들이 매집을 현재는 조금 멈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 시세를 확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분이진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정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보다 작은 고래들은 아직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큰 손이다라고 느껴지는 100개에서 1만 개 이상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매집을 조금 멈춘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일전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0개에서 1만 개 이상의 큰 고래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매집하는 걸 좀 정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상승폭이 온다라고 해도 좀 제한적인 상승폭이 오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도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오늘 온체인 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래소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고래 투자자들의 물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말 큰 손 정말 큰 고래들이 이제 물량을 매집하는 걸 어느 정도 좀 정체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큰 상승폭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상승폭까지는 비트코인 시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온체인 데이터 대표적으로 넷 포지션 지표를 살펴주셨는데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콜드 월렛으로 들어가고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팔지 않겠다 이런 심리가 좀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큰 고래와 작은 고래, 물고기라고도 합니다마는 큰 고래와 작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큰 고래들은 일정 부분 매집을 멈추고 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큰 가격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 고래들이 대량 매집을 하면서 정말 가격을 쭉쭉 끌어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지금 당장의 그런 큰 폭의 상승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마쳐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